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 비말은 우리가 기침 재채기 하면 물방울이 비말이라고 해서 5마이크론보다 큰 것을 비말이라고 합니다 5마이크론보다 작은 것을 공기 전파의 매개체가 되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건데 5마이크론보다 큰 것은 기침 재채기를 하면 이렇게 1, 2미터 이내에 가까이 있는 밑접 접촉자의 제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그 비말이 그분의 얼굴에 직접 가서 쏘입니다 눈, 코, 입의 점막에 가서 탁 비말이 붙어서 직접 비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 감염 경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말과 에어로졸이 5마이크론이라는 크기로 나누는데 큰 것을 비말, 장을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다 5마이크론보다 큰 것만 나오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대화하는 것보다는 기침 재채기를 하면 더 멀리 나가죠 더 비말이라든지 작은 물방울도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일종의 무지개처럼, 스펙트럼처럼 사이즈가 5마이크론보다 큰 것도 있고 4마이크론짜리도 있고 0.1마이크론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사실 명확치가 않아요 일종의 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기 전파가 가능하죠 특수한 조건 하에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일상적으로는 비말 전파가 주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용이나 석션이나 기도 삭관하거나 이럴 때는 특히나 에어로졸이 잘 나와서 위험하고 엔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일반 생활에서는 그렇게 비말이 주읍니다 일부 에어로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폐쇄된 환경에서 찬송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럴 때는 에어로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중에 미세한 것이 작은 사이즈의 에어로졸이 공기 전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기 전파가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가능은 한데 그 조건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WHO에 대해서 과학자들 2, 300명이 연대 서명해서 공기 전파를 인정해라 WHO 입장은 비말 전파가 주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공기 전파의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공기 전파가 된다면 우리가 1, 2m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레이 존이 있습니다 그레이 존이 회색 존이 있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중간에 애매하다 지금 이 논의는 애매한 상황인 거죠 애매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100% 예방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손 씻기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확산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위생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남편에서 확산하는 차원에서 전파의 의미는 전파의 의미를 보았중에 점점 없음 esser 손 손 손 손